호랑이는 저렇게 높은 데를 아주 좋아하고요 저렇게 높은 데를 올라가 있을수록 아주 높은 친구들입니다 호랑이는 점프력이 2m에서 3m 호랑이는 시용 눈이 엄청 좋은 친구들입니다 저녁에도 잠을 아주 잘 보이고 좋은 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엄청나 귀여운 친구들이죠 오른쪽 나무 밑에 한번 볼까요? 오른쪽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죠 우리 아롱이와 다롱이 나이는 6살 우리 암컷입니다 왼쪽 위 한번 볼까요? 왼쪽 위에는 퍽퍽위에 누가 있나요? 배꼬 하얀다랑이 배꼬가 있죠 저 자리는 아무로 올라갈 수 없고요 왕 대장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요 저 자리가 왕의 자리에요 더욱더 놀란 것은요 저 친구들이 숲컷이 아니라 암컷이에요 여왕이죠? 대단하죠? 우리 저녁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? 우리 저녁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?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하얀다 하얀다 하얀다는요 숲컷보다 암컷이 다 커서야 암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목에 든 사이에 여자가 왕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안녕 하얀다는요 네 오늘 썩은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강연한 턱 힘을 갖고 있어서 뼈까지 씌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?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?